안녕하세요! 밴드 몽입니다! 저희가 3년간 좋은 곡들을 계속해서 모았고요 드디어 베스트 10! 10곡을 저희가 모아서 한 장의 CD에 담았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모든 곡이 다 타이틀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공연 때 빨리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별이었던 너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,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계절마다 쓴 곡들도 있고 또 계절같이 변화되는 그런 곡들의 순서도 있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딱 잘 어울리네요 딱이다 아임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 몽니 새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방송도 정말 재밌게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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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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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